아 어 깜짝이야 역시 발음 잘하네 역시 아이돌은 달라 이거 내가 어제부터 준비해온거에요 형 이거 봐요 이거 내가 어제부터 준비해온 멘트에요 아 왜 니가 모르는거 아니 아 이현도 아이돌이다 마이돌 마이너 아 노래는 노래는 어 컴백 축하합니다 컴백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혈이예요 아니요, 아니요, 무슨 소리야? 형님, 부세요 손이 비셔야돼요 체계적으로 준비해온구나 그럼요 다 찍었어? 가자 자, 퇴근! 가! 수고했어, 수고했어 대상대로 잘 됐어 대상대로 근데 이거 나 간다고 몰랐어요 내가 어제부터 진짜 준비해온 거라니깐요 너희 진짜 준비해왔다니? 형, 나라도 감독이겠다 난 아까는 솔직히 진짜로 밥 먹은 건 줄 알고 형, 그래 뭐 이런 애들이 다 있어 밥 먹으러 KBS 타는 거 아니야? 아, 그러니까 아, 현대가 왔지 현대가 왔지 형, 노래 몇 곡 하는 거예요? 세 곡 봉날이랑 형 고기랑 어 어떻게 뭐라는 거야, 이거? 이렇게 뭐라는 거야? 이거 방송을 하고 있어 형, 이거 항상 챙겨 먹구나 형, 이거 항상 챙겨 먹구나 맛있어 형, 이거 먹으면 좀 괜찮아요, 근데? 그냥 기분 탓이지? 그치, 진짜 기분 탓이야 맛있네 맛있다, 형이 제가 이거 27,000원 주고 산 거예요 아, 진짜? 내가 얼마 하면 다 뻥이냐? 나 네가 생일 쿠폰 보내준 거 아직도 있는데 오케이 걷어줄게 다시 그냥 생일 때 네, 생일 때 그럼 제가 연장해가지고 다음 주 형 생일 때 그렇게 얼마나 매번 주고받는 거긴 하니까 아, 그래 형 저희 우리 세 명이서 사진이랑 찍읍시다 아, 이거 내가 준비해왔지 우리 거 찍어 네, 찍어도 우리 거 올려도 되죠, 형? 응 형, 형 거 찍는 김에 저희 출근길도 찍어왔어요 세이크로 찍으면 되겠다 아, 아이돌 포즈는 다르네, 혹시 하나, 둘, 셋 네 옛날 사람 네? 우리 옛날 사람 우리 똑같이 합시다, 형 그래 제가 팔자 해봐가지고 내가 할게, 내가 할게 하나, 둘, 셋 너라고 나오냐?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야, 1, 2, 5, 근데 저요? 원래 6시요 지금 가요 6시? 빨리 가요 저요? 아니, 저요 저요, 어차피 목이 안 좋아가지고 어, 빨리 가자 야, 방청객으로 조금만 있다가 가만히 해 풀면서 가 다리가 부러진 것 같은데 이게 품다고 안 풀린 목들이 있어요 저는 다리가 풀렸어요 그럴 수 없어 가 저는 형을 놀려야 저의 이게 좀 회복돼요 자, 가자 그러니까 진짜 벌써 가요 약간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은데, 스태픈들 아, 됐다 불운하다, 불운해 내 인공물 앨범 melts 손질만 고맙습니다